실수로 기부금을 신청하는 경우가 많아 논란이 일었던 긴급재난지원금 시스템을 정부가 전면 개편하기로 했습니다. 기부금 칸에 액수를 입력하면 그 뒤에 팝업창을 띄워서 재차 확인하고 기부 취소도 기한을 더 늘리기로 했습니다. 또 긴급재난지원금을 세대주가 아니어도 받을 수 있다고 하는데, 오늘로 신청 3일째인 재난지원금 관련 궁금한 점들 취재기자와 알아보겠습니다. 박규준 기자 나왔습니다. 박규준 기자, 우선 실수로 기부금 항목에 신청 금액을 입력하는 분들이 많았는데, 어떻게 취소해야 되나요? 기부금을 실수로 입력한 당일, 본인 신청한 카드사에 직접 전화를 해서 콜센터에 전화해서 취소해달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 됩니다. 이게 아니라면 카드사 모바일 앱이나 홈페이지를 통해서도 취소할 수 있는데요. 지금까지는 신청한 당일에만 기부금 취소가 가능했는데, 오늘부터는 나중에라도 취소할 수 있도록 시스템이 개편됩니다. 애초 이번 논란은 지원금 신청 항목과 기부 항목을 한 화면에 배치해 놓고, 정말 기부하게 맞는 건지 확인하는 절차가 없어서 빚어졌는데, 아시는 것처럼 논란이 커지다 보니까 정부가 어제 관련 개선책을 내놓은 겁니다. 그러면 그 개선책이 실제로 적용되는 시점, 그러니까 재난지원금 시스템이 바뀌는 시점, 또 어떻게 바뀌는 건지 이런 것들을 좀 설명해 주시죠. 오늘부터 바로 개선이 되는데요. 신청자가 기부 항목에 숫자를 입력을 하면 즉각 팝업창이 나와서 기부 의사를 묻는 게 설정이 됩니다. 또 기부하지 않는다, 이 항목도 선택할 수 있도록 메뉴 구성을 바꾸기로 했습니다. 지금까지는 신청한 당일 취소분만 기부금 취소 받아줬는데, 오늘부터는 며칠이 지난다 해도 주민센터를 직접 방문해서 이야기하면 취소해 주기로 했습니다. 네, 재난지원금 신청 조건과 관련해서도 얘기가 참 많이 나왔는데요. 세대주가 아닌 경우도 신청할 수 있다고 하는데, 이건 어떤 내용인가요? 말씀하신 것처럼 원래는 원칙상 세대주만 재난지원금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좀 특이한 케이스긴 한데, 사실상의 이혼 인상 가구라 하면 세대주와 세대원이 아무래도 따로 사는 경우다 보니까, 세대원이 이의제기를 하면 별도로 지원금을 탈 수 있습니다. 이때 사실상의 이혼 상태를 증명하려면 별거 상태가 표시된 주민등록등본 등 추가 서류가 필요합니다. 또 이혼 소송인 경우라 해도 마찬가지로 지원금을 탈 수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이의신청을 하고 이게 받아들여지면, 이 지원금은 애초 지원금액을 가구원수로 균등하게 나눈 금액만큼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현재는 1인 가구는 40만 원을 받을 수 있고, 4인 가구, 100만 원 지원금을 받을 수가 있는데, 만약에 4인 가구인 가정에서 사실상의 이혼 상태인 아내가 이의제기를 하면, 100만 원의 4분의 1인 25만 원을 탈 수 있게 되는 겁니다. 네, 박 기자 잘 들었습니다. 기상캐스터 배혜지 기상캐스터 배혜지